오늘의 선수 최고위원님이 지폐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폐하기 좋은 날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의 기타 좋은 날이 오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아스판트로 불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불안한 목장에 모았습니다. 너무 오믄 기불로 모았습니다. 너무 오믄 기불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우리 분야에 대해서 지치는 팀입니다. 우리만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으로 공기관과 성장과 함께하는 신경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울산 신경도 병목도 강도 국을 위한 단국의 국이 엉뚱한 체사 싸워를 하겠습니다. 더욱 인간 말이 아닙니까?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냅시다. 국민이 맞지 않으면 우리 신이 말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해야 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은 이스라엘과 여러분들을 함께 싸워야 하는데 함께 하셨습니까? 같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선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네!